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한국사회의 곽주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고1 친구들 2학기 또 계약하자마자 9월 학평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설강이 듣는 친구들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함에 대한 지금 이 듣고 있는 애들은 정말 성실한 애들이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계속 유지되도록 11월 학평 그리고 고2 올라가서도 학평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3 가서 수능 한국사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정도만 유지하면 돼. 이 정도만 유지하면 돼. 어 나 괜찮으니까 손 놓는 순간 결국은 흘러간다. 빠져요. 어 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 어 왜 이러지? 옛날에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1학기 때 배웠던 것들이 왜 기억이 안 나지? 다시 이렇게 해설강의를 듣고 다시 복습도 살짝살짝 해주면서 절대로 고1도 올라가서 고2 한국사 안 배우니까 야 책 버려! 이러는 큰일 난다 진짜. 고3 가서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계속 차곡차곡 유지하는 거. 지금 약간 힘들지만 나에게 금방 바로 얻을 이득은 아니지만 그건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거야. 걸음이 될 거고 나중에 진짜 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고요. 자 우리 뭐 고1학평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조선 부분까지 쭉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이하게 치면서 선생님과 같이 해설강의 좀 들으면서 그냥 복습한다는 기분. 그리고 이 정도의 수능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되짚어보는 내용 그 정도로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이 시대 역시. 이 시대. 바로 선사시대죠. 서울 암사동. 이게 일단 키워드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신청하겠대요. 아직 등재된 건 아니고 서울 암사동 신청에 대한 개요를 쓰는데 서울 암사동. 이거 기본인데. 어디에요? 신석기 유적지죠. 서울이 있으면 신석기 유적지. 없고 전곡리. 즉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하면 구석기 유적지. 그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몰라도 이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대. 신석기. 그렇죠? 뭐 끝났지 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신석기지. 이 시대의 유물. 골라라. 그럼 뭐야? 답 2번. 빗살무늬 토기. 이건 뭐 초등학교도 다 맞히는 문제야.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가.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나머지 선지 분석하는 거죠. 이거는 어느 시대인지는 알아야지. 이건 뭐지? 상감청자. 언제야? 고려. 정확히 말하면 고려중기죠. 고려중기의 상감기법을 사용한 상감청자지. 그러면 이거는 어느 시기야? 그렇지. 청동기. 청동기 비파형 동검이죠. 이거는 어느 시기야? 이거는 백제. 이건 나라가 나와야죠. 그치? 백제. 금동대향로. 조금 더 들어가면 아, 백제의 금동대향로는 이걸 무슨, 뭘 표현한 거야? 어느 종교를. 어느 종교를 표현한 거야? 그렇지. 도교를 표현한 거야. 도교의 이상세계를 이 안에 표현한 거란 말이야. 거기까지 들어가면 잘하는 거야. 1등급. 이건 뭐야? 이거는 칠지도. 그쵸? 7개의 칠. 가지가 달린. 그쵸? 바로 칼도죠. 칼도. 지도가 아니라 칼도. 칼이야. 그쵸? 이거 뭐야? 그치? 백제가. 근초고왕 때 일본에게 하사해준 거죠. 그쵸?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거고 이 정도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가 국가. 어느 국가야? 이곳 참성단 또는 첨성단이라고. 참성단, 첨성단은 단군이 끝났네.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강화도에 있어요. 강화도. 만 이상 꼭대기 가면 이 참성단이 있어. 선생님도 이거. 와, 대학 때 올라갔는데 뒤진다. 뒤진 뻔했어, 진짜. 진짜 이거 은근히.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지? 어, 음악.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거 왜 이렇게 무슨 서학산 가는 것 같아. 계단이 너무 많아갖고요. 이야,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그 전날에 좀 무리가 해갖고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삼국유사에 따르면 단군은 바로 모여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우리 고조선이죠. 최초의 나라 고조선.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선지를 볼까요? 국자감을 설치했다. 국자감이 뭐야? 국자감이 뭐니? 아, 배웠는데 배웠는데. 국자감.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 교육기관. 통일신라 때 국학. 고구려 때도 있었는데. 태학. 그렇죠? 고구려 소수림왕 때 태학. 뭐 지방에 나중에 경당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하면 국학. 그리고 고려 때 하면. 고려 때 하면 국자감. 고려 때의 바로 국자감.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 즉, 교육기관이야. 조선시대 가면 성균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원래 고려 마에 가면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바뀌는데 조선시대에 성균관. 이렇게. 와, 삼강행실도.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거 기본이다. 솔직히. 삼강행실도는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 삼강오륜라면 유교잖아. 유교. 삼강오륜 하면 유교잖아. 유교. 우리 도덕 윤리서 배우잖아. 그렇죠? 삼강오륜. 유교의 그 기본적인 삼강을 잘 행실해라 하면서 그림으로. 도. 그림으로 그려는 거야. 누가? 그렇지. 세종대왕께서. 세종대왕께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책이죠. 윤리서. 그렇죠? 유교서. 자, 영고라는 제천행사. 어느 나라니? 그렇지. 이건 뭐 기본이지. 부여의 영고. 제천행사죠. 고구려는. 고구려는. 이렇게 복습해야 돼. 고구려는 동맹. 고구려는 동맹. 동해에는 무천. 동해에는 무천. 부여에는 영고. 그렇죠? 부영아파트에서 고동 먹자. 동무야. 동무야. 자, 갈게요. 팔조법. 그래. 고조선 팔조법. 답 4번은 너무 쉽게 나오죠. 그래서 팔조법이 세계조항이 전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화백회의. 와. 화백회의는 어느 나라야? 화백회의는 어느 나라니? 일단 신라의 귀족회의가 나와야죠. 그렇죠? 신라의 귀족회의야. 신라의 귀족회의. 그러면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그렇지. 제가 회의. 고구려는 제가 회의. 짱은 대대로. 제가 대대로 짱이었어요. 고구려는. 제가 회의. 제가 대대로 짱이었어요. 백제는 돌에서 했죠. 정사메의. 그렇지. 정사메의. 짱은 상좌평. 신라는 화백회의. 만장일치제였어. 화백회의. 그렇죠? 신화예요. 신화. 화백회의. 그렇죠? 얘네는 짱은 상대등. 통실라 가면은 어떻게 돼? 통실라 가면은 힘이 약해되고 집사부. 집사부의 짱은 중시 또는 나중에 시중으로 바뀌죠. 중시, 시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